저희 사랑해 놀아나 보새 라는 곡 들려드렸어요. 이 곡은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죽으리나 해서 살아내고 있다. 하지만 지금이라도 놀아나 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놀아나 보새 라는 곡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 경연 결승에서 보여드렸던 무대인데요. 도복이라는 곡 띄워드릴 겁니다. 이 곡을 혹시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아시는 분? 어머니 어떻게 해요? 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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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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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기 뽀기 돈뽀기 이렇게 돈뽀기를 마음껏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야 바다가 진짜 예쁘구나. 제가 올여름에도 바다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 바다에서 공연한 건 지금 여기 부산이 오래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! 좋습니다. 그럼 행복한 마음으로 도복이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